그래서? 그래서 서동이랑 사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어. 기회 되면 고백하려고. 내 얘기는 그만하고 네 얘기 듣자.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게 뭐야? 나중에. 내 얘기는 나중에 할게. 근데 너 서동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? 얼마나 아냐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서동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좋다고 이러냐고. 뭐. 꼭 많이 알아야 좋아하나. 그리고 좋아할 만큼은 알아. 정말 그럴까? 그게 무슨 소리야? 정말 그럴까냐니. 그럼 넌 서동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뭔가라도 알고 있다는 소리야? 그래? 사실은 서동이 씨. 잠깐만. 내일 팀장님 생일인데 제가 케이크 사가도 될까요? 너 내일 생일이야? 맞다. 이맘때였다 네 생일. 근데 누가 그래? 서동이. 서동이가 단톡방에 올렸어. 내일 너 생일인데 케이크 사가도 되냐고. 아.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생일까지 챙기냐. 아무튼 서동이 대단하다니까.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 해봐. 서동이에 대해서 네가 뭘 하는데? 어? 다음에. 다음에. 다음에 말할게. 아까부터 뭐야. 그러던가 그럼. 모르긴 몰라도 서동이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할걸. 좋아. 아니.